정부가 친북 논란, 허위 논란이 있는 유공자를 다시 검증해 문제가 있으면 서운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가본부는 손예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또 공로와 과실이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과 임시정보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.